안녕하세요. 프린스의 연구소 더빙 팀장 코코입니다. 락스타에서는 많은 이동수단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차고가 내년 초에 준비된다고 예고했었는데요. 글리치를 통해 출시 예정인 차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란의 작업을 즐겨찾기 하세요. 작업, 작업 플레이, 즐겨찾기 등록, 점령해서 해당 작업을 실행합니다. 작업 설정창이 나온 이후 조준 모드가 다른 유저의 세션에 접속합니다. 첫번째 문구에는 예를 선택하고 두번째 문구에는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다음과 같이 미공개 차고 내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미출시 차고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posted a little bit out of the room 테두통CH movimiento 목소리가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